뉴 뉴키라빗쌤 입니다. 오늘도 저와 함께 영상 같이 공유해 주시고자 클릭해서 꼭 눌러 주셔서 들어와 주신 여러분들께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살면서 이웃사촌 이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 가까운 이웃사촌 참 친한 것 같고 보통 때 음식도 나눠 먹고 정보도 공유하고 만남도 가지면서 굉장히 친한 사이라고 생각하고 살고 있습니다. 자 국가 간에도 친한 사이의 국가 관계라는 게 있죠. 우리가 우방 이라는 단어를 쓰면서 예전부터 우리나라와 형제국가 이라는 그런 말들도 참 많이 쓰면서 살아가고 있고 국가 간의 모습을 보면 그러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최근에 우리가 전 세계 사태를 보면서 저 개인적으로는 국가 간의 모습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웃간의 사람들 간의 사는 모습과 참 비슷하다 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여러분들도 그런 생각을 좀 가지고 사시는지 어떤가 모르겠습니다. 자 우리하고 제일 가깝다 라고 하는 중국에서부터 문제가 발생을 해서 또 그 외에 남쪽으로부터 우리가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관계를 가지고 있는 일본이 있었습니다. 우리나라도 순식간에 문제가 발생을 하면서 여러 가지로 곤란한 상황을 겪으면서 우리하고 정말 가까웠던 관계의 나라들과 또 우리하고 적대시 됐었던 나라들과의 관계성이라는 거에 대한 부분이 참 깊이 있고 금방 드러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고 말았습니다. 순식간에 문제가 발생한 대한민국의 여파로 인해서 전 세계 150개 여국 이상의 나라들이 입국 금지 조치령을 내렸죠. 비단 우리하고 제일 적대 관계이면서도 끊을 수 없는 관계인 일본에서는 사전 협의 없이 한국인들을 전면 입국 금지한다는 발표를 내서 실망감을 주기도 했었고요. 많은 대기업들이 중국 공장을 탈피해서 베트남 공장으로 이전을 하면서 많은 경제 효과를 가질 수 있게끔 우리가 바탕을 삼고 있는 베트남에서 조차도 거주지를 물으면서 한국의 거주지를 물으면서 입국 제한 조치를 하고 한국인의 입국 전면 금지 조치까지 내려졌습니다. 자 그렇지만 이러한 150개여개 나라 이상의 나라들이 대한민국의 입국 금지 자 가만히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만약에 여러분들도 사시면서 우리 가족 중에 누구 한 사람이 몹쓸 병에 걸렸거나 아니면 현재의 나의 건강상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런데 평소 때 떡도 나눠 먹고 파이도 나눠 먹고 케이크도 나눠 먹던 내 집 주변에 있는 이웃들이 내가 그들이 살고 있는 잔디밭에 거동을 하지도 못하게 하고 근접을 하지도 못하게 하고 한국에 계시는 분들은 아파트에 사시기 때문에 더 가까운 거리라고 해서 현관에서부터 조차 들어오지 못하게 막는 그런 입장과 똑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비약적인 것 같습니까?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자 그렇다면 보통 때는 그렇게 뭐 하하 호호하던 그런 사람들이 내가 좀 어려움에 처했다고 해서 접근 금지를 내리고 법적으로 해서 접근 금지 명령을 내리는 거나 같은 게 지금 현재의 전세계 국가의 모습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힘이 들고 내 나름대로의 자국민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 우리 대한민국의 입장에서 살아남겠다고 더 이상 퍼뜨리지 않겠다고 더 이상 퍼져나가지 않겠다고 힘찬 노력과 가진 노력을 다 하고 있는 입장에 몇몇 나라 안 되는 와중에 제가 오늘 소개시켜 드리고 싶은 나라는 UAE라는 나라입니다. 아랍 에미레이트라는 나라죠. 우리가 말하는 아랍 에미레이트 어느 나라인지 잘 모르실 수도 있습니다. 사실은 두바이라고는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렇죠? 두바이가 대표적으로 있는 도시를 가지고 있는 나라입니다. 이 아랍 에미레이트는 UA라고 해서 유나이티드 아랍 에미레이트의 약자이라고 합니다. 이 아랍 에미레이트의 위치는 위에서도 제가 보여드리겠지만 대한민국으로부터 아랍 에미레이트까지 대략 7000km 이상 그러니까 대략 한국에서부터 뉴욕을 서울서부터 뉴욕으로 오는 거리보다 조금 더 멀게 되죠. 위치로는 이란과 이라크와 사우디아라비아와 오만이라는 나라 옆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랍 에미레이트라는 나라에서는 두바이라고 했는지 아시겠죠? 사실은 우리가 살면서 군대 용어도 그렇고 우리가 삶의 용어에 있어서 줄을 잘 섰야 된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깊이 있게 내면을 들여다보면 아랍 에미레이트의 지금 왕세자가 어떤 정치의 대표자로 있게끔 하기 위한 한국의 입장에서 예전에 줄을 잘 섰다고 볼 수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 이 왕세자와의 관계성을 떠나서 2018년도 그러니까 2년 전에는 아랍 에미레이터에서 우리나라와의 관계를 특별 전략적 동반관계라는 명칭까지 쓰면서 우호관계를 유지하겠다고 서약을 했습니다. 모하메드 왕세자라고 하는 이 사람 기회가 된다면 한국의 어려움과 한국을 위해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했었던 적이 있다고 합니다. 자 그런 이유로 이 모하메드 왕세자는 개인적으로 해서 한류 열풍도 좋아하고 또 대한민국에 대해서 굉장히 호감과 긍정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한나라의 대표 리더가 그러한 영향을 끼치고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아랍 에미레이트라 사람들은 한국의 태권도에 대해서 가장 인기 있는 스포츠 종목이라고 하고 우리나라에서 특전사 파견을 요청하기도 했으며 우리나라의 원전 발전소에 대한 원전 기술에 대한 요청을 하기도 한 바가 있습니다. 물론 이 나라가 일본이란 나라하고도 굉장히 우호적입니다. 이 나라 입장에서 적대시하고 있는 나라는 이란이라든지 그 외에 북한이라든지 몇몇 나라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 UA이라는 나라가 현재 우리나라 대한민국과 수교를 맺은 지가 40년이 됐는데 이번에 우리나라에 그 어려운 상황이 있을 때 입국 조치를 하지 않은 나라라고 합니다. 대한민국의 나라 사람들은 언제든지 아랍 에미레이터를 들어오는데 문제가 되지 않는다. 우리는 문제시 삼지 않겠다라고 얘기했던 겁니다. 그 어떤 나라 그 많은 나라도 배타적이면서 우호적이었던 것 같은 생각에 줬었던 나라들이 많은 입장에서 나라를 블락시키고 그 나라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있는 입장에서 UAE라는 아랍 에미레이터 입장에서는 그대로 오픈을 하고 한국을 더 돕겠다. 필요한 게 있으면 얘기를 해라. 이런 상황이 됐던 겁니다. 자 여기까지는 아랍 에미레이터하고 우리 대한민국의 대충의 관계성입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이 현재에 잠잠해지면서 우리 대한민국의 입장에서 드라이브 트루라고 하고 워킹 트루라고 해서 우리나라의 감염자의 실태를 파악하면서 실질적으로 바로 진단 키트를 사용해서 검사를 할 수 있는 기술을 가지고 있고 유일하게 최첨단의 AI 기술로 해서 진단 키트를 대량 생산할 수 있는 나라가 대한민국이라고 합니다. 현재 그러한 입장에서 전 세계적으로 그러한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 나라가 없고 진단 키트를 AI 시스템으로 해서 대량으로 만들 수 있는 나라가 대한민국 정도의 나라가 없다라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뉴스보도에서도 들으셨겠지만 진단 키트가 맞느니 안 맞느니 정확도가 떨어지느니 아니면 FDA 승인을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이런 얘기들이 많이 오가고 있었지만 실질적으로 정말로 현재로서는 제일 정확하게 쓸 수 있고 빠른 시간 내에 진단할 수 있는 진단 키트를 만들어낼 수 있는 나라는 대한민국이라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나라에서 이 진단 키트를 구입하겠다고 정말 폭주를 하면서 요청을 한다고 합니다. 어떤 나라에서는 FDA 승인을 아직 받지 않고 문제가 있을 수도 있다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를 믿기 때문에 진단 키트를 구입하겠다. 이런 나라가 현재 20개국 이상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니까 다시 속된 말로 말한다면 너 아프니까 우리 집에 오지 마 우리 집 근처도 어신하지 마 그랬던 나라들이 야 우리도 급하거든 그러니까 우리 집에 반창고 하나만 좀 빌려줄래? 우리 집에 반창고 좀 줄래? 이런 소리겠죠. 델밴드 좀 줄래? 델밴드라고 해서 죄송합니다. 어쨌든 반창고 좀 줄래? 이런 요청을 하고 있는 거나 똑같은 거죠. 자 그런데 이러한 우호적으로 생각했었던 많은 나라들 특히 베트남 같은 경우가 특별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저도 개인적으로는 현재 베트남의 경제 성장은 사실 대한민국이 동반을 하면서 굉장히 발전하고 있는 게 사실이죠. 그렇지만 이번에 베트남이라든지 일본이라든지 그 외에 우리나라하고 형제 나라라고 하던 여러 나라들조차도 다 차단을 하고 너 오지 마 이렇게 했었던 겁니다. 그런데 UAE는 우호적이었기 때문에 대한민국에서 그 많은 나라에 요청을 하고 있는 진단 키트 중에서 물론 수출이기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요청을 하는 나라가 현재 20개국 이상이고 요청을 하고 있고 우호적으로 도우미 역할을 하겠다라고 대한민국 정부에서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도와줘야 되겠죠. 당연히 도와야 됩니다. 하지만 대한민국 정부에서 우리나라에 적대시하지 않고 우리나라 사람들에 대해서 문을 닫지 않은 아랍에미레이트 먼저 보내드리겠다 하고 보내주겠다고 해서 지난주에 진단 키트 시제품 그러니까 테스트 시제품이죠. 5만 개 이상을 먼저 비행기로 바로 보냈다고 합니다. 자 이 모습을 보시면 여러분들 생각은 어떠신가요? 우리가 사는 사람의 관계가 사는 개인적인 사는 사람의 관계가 국가관계하고 똑같습니다. 나한테 의리를 저버리지 않았기 때문에 너가 힘들어 할 때 네가 요청을 했을 때 난 너를 먼저 기꺼이 도와주겠다 하는 게 대한민국 국가의 입장인 겁니다. 상당히 의리 있게 나오는 대한민국의 입장이라고 보시지 않습니까? 물론 뒤로는 이익관계를 논하자고 따지면 한 없겠죠. 하지만 그런 모습을 다 배제하고 국가 입장에서 더 많은 돈을 주겠다. 더 큰 돈을 주겠다. 너네가 이거를 보내주면 우리는 이렇게 해주겠다라는 조건이 없었을까요? 있었겠죠. 하지만 대한민국 입장에서는 그 많은 것을 다 뒤로 한 채 우리나라에 정말로 진정한 애정을 보냈었던 UAE한테 먼저 진단 키트를 보내겠다고 선택을 한 겁니다. 정말 멋진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 영상 정말 별거 없는 얘기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영상의 내용을 들으시면서 우리가 사는 삶의 개인적인 관계 국가적인 관계도 정말 똑같다라는 생각을 보시면서 우리나라 대한민국에 대해서 모순되고 잘못된 거와 지적을 하는 입장 많습니다. 그리고 사랑하기 때문에 애정이 많기 때문에 애국심이 더 있기 때문에 더 지적을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칭찬할 건 칭찬을 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현재 미국에 살고 계시는 분들은 대한민국하고 많이 비교가 되는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모습에서 주변에서의 모습을 보실 겁니다. 막상 많은 일들로 국가의 입장에서 대한민국을 질타하고 부정만 얘기했던 분들도 이번 영상에서의 내용을 한번 들으신 다음에 한번 관련되어 있는 기사를 찾아보신 다음에 칭찬할 거는 칭찬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여러분들한테 뉴욕기다리쌤을 들으시는 분들은 이 부분만큼 좋은 거는 인정하고 칭찬할 거는 칭찬했으면 좋겠다라는 게 제가 오늘 드리고 싶고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싶은 시간이었습니다. 반대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칭찬해 주실 분들은 같이 칭찬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도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 저와 함께 해주신 여러분들께 대단히 감사드리면서 다음 영상에서 더 좋은 모습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 뉴욕기다리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